자, 이제 3.1운동 전개 과정을 볼 텐데요. 일단 3.1운동은요, 크게 두 그룹이 있어요. 크게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종교계입니다. 하나는 종교계고 또 하나는 학생층이에요. 그러면 왜 종교계하고 학생층이 이 3.1운동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1910년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통치 시대예요. 아주 살벌했던 시기라는 거죠. 헌병경찰을 동원해서 아주 억압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룹은 종교인들하고 학생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만세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종교계는요, 세 종교가 나옵니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 이 세 종교고요. 그다음에 학생층들이 준비를 합니다. 제일 먼저 움직인 종교는 천도교예요. 천도교인데 천도교는 1860년대에 만들어진 동학이라는 종교가 있고요. 이 동학이 1894년에 농민전쟁도 전개를 하죠. 그러면서 일찌한테 크게 타격을 받고요. 그랬다가 1905년에 3대 교주인 손병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동학을 계승해서 천도교라는 민족 종교를 만듭니다. 이 종교가 젊은 존재입니다, 천도교가. 그래서 1월 말에 천도교가 행동강령이라는 걸 만들어요. 만세운동을 추진을 하되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화. 이게 행동강령이에요. 만세운동을 전개를 하되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자라는 거죠. 일원화, 대중화, 비폭력화. 이게 일원화하고 대중화라는 것은 이런 거죠. 종교 조직뿐만 아니라 만세운동을 전개를 할 때 어떤 특정 민족 지도자나 영웅들이 만세운동을 하면 안 되고 일반 대중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 군데에서 추진하면 안 되고 하나의 조직체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조국의 독립이 우선과제로 인식한 결과물로 대중화, 일원화라는 원칙을 하나 세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천도교잖아요. 그리고 3.1운동은 종교계가 주도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종교인들이다 보니까 폭력성을 싫어해요. 그 다음 원칙을 비폭력성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3.1운동 얘기를 할 때 비폭력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죠. 3.1운동은 비폭력 투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법론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폭력성을 띄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3.1운동 전개했던 분들 증언을 들어보시면 장날에 장터에 가서 퇴근길 두고 만세를 하면 외놈들이 돌아가고 조국이 독립될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비폭력성을 띈다고 하더라도 걔들이 우리가 만세한다고 일자가 돌아가고 독립을 시켜주겠어요? 총을 쏘겠지? 그러겠죠? 그런데 사실은 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비폭력성. 그래서 사실은 희생자가 많이 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투쟁성이 없었다라는 거죠. 초창기 때는.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3.1운동이 끝까지 비폭력성을 띄는 건 아니에요. 4월 말, 3월 말, 4월 초 들어가면 우리도 폭력성을 띄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쟤들이 총을 쏘니까. 자의권적 방어 차원에서 3.1운동도 폭력성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건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비폭력화 추진주체의 개몽주의적 성격이죠. 종교인들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비폭력화를 원칙으로 세우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대중들한테 무기를 제공할 수는 없죠. 객관적 조건도 이건 형성이 안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진주체의 개몽주의적 성향으로 비폭력화 또 무력 사용의 객관적인 한계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비폭력성, 비폭력화 이걸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기억들 좀 해보겠습니다.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화. 이것이 3.1운동의 큰 세 가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